니로의 슬림 디자인 시트는 백프레임에 기가스틸을 적용하여 기존 시트보다 두께가 약 30% 정도 얇아졌습니다. 이로 인해 좀 더 넓어진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. 동승석에는 릴렉션 컨부트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. 릴렉션 컨부트 시트 스위치의 뒤쪽을 누르면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에서 뒷좌석의 공간이 충분한지 확인 메시지가 뜨고 확인 후 한 번 더 누르면 릴렉션 컨부트 시트가 실행되어 무중력 자세로 신체에 가해지는 체육과 하중을 분산시켜줍니다. 시트 작동이 완료된 후 시트 조절 스위치를 통해 시트를 미세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뒷좌석 시트에는 2열 다담배치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. 뒷좌석의 레버를 당기면 기본 위치에서 한 단계 시트백이 이동하며 승객별 착좌 자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화물 적재 시에는 등받이를 완전히 접어 러기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